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 입니다 테슬라가 4680을 포기할 가능성에 대해 처음 언급한 것이 23년 5월 이었습니다 4680 설계 문제로 4695로 전환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죠 최근 어제오늘 다양한 소스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LGN솔 8월 공급솔도 테슬라 배터리 포기와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어 해당 루머들을 저의 생각과 연결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해당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이슈는 LGN솔이 4680 양산 스타트를 언제 하는가 테슬라는 4680 자체 생산을 계속 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겠죠 LGN솔의 생산 시점이 처음 노출된 것이 지난 2월 김동명 사장이 8월부터 양산 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이 일정이 부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다가올수록 생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테슬라의 제1 배터리 기업인 파나소닉의 행보를 보면 4680 생산에 적극적이지 않아 보이는 것도 LGN솔 테슬라 공급 가능성을 높여 주는 것이고 결국 이렇게 되면 테슬라가 LGN솔 공급에 적극적인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해외 유명 테슬라 인플루언서들도 이런 흐름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늘어가는 느낌입니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크게 부인을 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는데요 현재 테슬라에게 중요한 것은 배터리 전기차가 아니다 라고 하죠 하지만 여기에 링크된 기사는 한국 기사입니다 루머의 원천이 한국이고 이것이 다시 해외에서 재생산되고 다시 한국에 들어오는 이런 형태로 루머들이 재생산되고 있는데요 기사를 보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46파이 원통용 배터리 양산을 시작한다 기업은 LGN솔 삼성 SDI 이죠 여기에 공급하는 소재 부품 납품 업체들의 매출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원통용 배터리는 대량 생산으로 제품 단가를 낮출 수 있어 현재 전기차 가격에 도움이 되는 배터리죠 테슬라를 중심으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GN솔은 8월부터 4680 생산을 시작한다 이것은 테슬라를 제외하면 글로벌 주요 배터리 제조사 중 양산 시기가 가장 빠르다 LGN솔의 8월 양산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 루머들이 6월 20일 먼저 언급한 기사가 있는데요 배경은 ls증권입니다 테슬라 4680 수율이 20%에도 못 미친다 이렇게 되면 LGN솔과 파나소닉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LGN솔이 테슬라에게 공급하기 위해 8월 양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수율이 20%에도 못 미치면 배터리 생산을 그만 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도 고민이 있다고 봅니다 24일 바로 해외에서 테슬라는 4680 셀 생산을 포기하고 4409 업체에 의존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게 기사화 되었는데 이것도 한국발 뉴스를 재가공한 것이죠 여기 한국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배터리 제조업체가 4680 원통형 셀을 대량 생산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테슬라가 4680 자체 생산을 멈출 예정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해당 기사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테슬라의 4680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오래된 뉴스다 우리는 이미 연말 최후 통첩에 대해서 알고 있다 현재 루머가 재생산되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중복이고 어떻게 보면 진짜 의미를 알려 주는 건가 하는 것이다 저도 2-3일 전에 외주화 한다고 했지만 테슬라 자체 생산도 어느 정도 끌고 갈 것으로 봤는데요 이 부분도 멈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일 바로 일론 머스크가 6월 14일 연례 주주총회에서 한 말이 지금 당장 오늘 한 것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자체 4680 배터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연내 자체 셀 제조 가격이 외부 공급사와 대등한 수준이 될 것이다 자체 양극재 가공과 리튬 전제 라인도 가동 중이다 이 내용도 제가 최근에 소개 드렸죠 공장도 보여 드렸고 이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6월 14일에 이전에 벌써 알려진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좀 다르게 연례 주주총회의 내용을 약간 다르게 보면 일단 현재 테슬라가 투자한 배터리 공정을 수요율을 높이는 활동을 연말까지는 해보겠다 하지만 연말까지 외부 공급사와 가격이 대등해지지 않으면 포기할 수 있다 는 의미도 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일론 머스크가 노스볼트 기사에 베리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진짜 우리 테슬라가 배터리 내재화를 노스볼트보다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다 라고 봅니다 노스볼트 사례로 보면 확률적으로 테슬라가 연말까지 배터리 수요를 확보 못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미리 4680 외부 공급사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생산 배터리에 전기차에서의 문제점이 있는가 조사를 해봤는데 배터리는 생산은 되지만 전기차 장착 후 일정시간 이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재 또는 수명 하락 배터리 정지 등이 있죠 이건 전기차를 운행해 봐야 알 수 있는데요 최근 사례로 하이 볼테이지 퍼포먼스 리미트 에러 현상이 다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에서 사이버 트럭 소유주 배터리 교체 사례인데요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80 셀 중 하나의 결함으로 배터리 팩 전체를 교환했다 라는 겁니다 2주가 걸렸는데요 이것도 좀 문제가 되죠 배터리가 모자라는 건지 하나의 셀 문제로 전체를 교환하는 것 이건 4680 팩의 구조상 문제점 인데 모듈화 되어 있지 않아 배터리 한 개의 문제점 인데도 전체를 교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를 몇몇 사람들이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혹시 배터리 결함으로 생긴 문제라고 하면 테슬라 자체 생산 배터리에 대해 일론 모스크는 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준비된 외부 기업이 있다고 하면 가격도 더 싸다고 하면 자체 배터리 생산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미국 생산 배터리이면 더 좋겠다 라는 겁니다 ila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방금 테슬라는 소비자들에게 모델3와 모델Y 차량에 배터리 공급 업체 선택권을 부여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현재 고민하고 싶은 내용은 8월 8일 로보택시 문제입니다 이것을 잘 포장해야 하는데 로보택시 사이버캡 배터리는 외주 공급사라고 미리 언급이 되었습니다 8월 8일 구체적인 외부 공급사를 공개할 수도 있다 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나서 4680 내제와 출구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이제 테슬라에게 4680은 중요한 아젠다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